미쳤어 이제 안 갈거야 집에만 있어 그건 아니지 뭐랑 브이로그 허락 게이씨 잠깐만 뭐야 와 중년면 미쳤네 와 헤이 헤이 유 헤이 헤이 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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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그네릭 매그네릭 유 유 유 유 유 안녕하세요 매그니토 마랑입니다 자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에요 오늘 고기 먹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일단 운동 가면서 먹고 운동 갔다가 빨리 또 다시 와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개모임이야 뭐야 쟤 쟤 외국인 아니야 무슨 일이야 누리 안녕 누리 거기 이사갔네 헤이티 어디있어 와 너네 둘이 너네 둘이 친구구나 아저씨 아저씨 시비 좀 걸지 마슈 응 운동한지 이제 3주차 첫날이네요 볼륨수를 올리는 날입니다 소금을 입속에 칙칙칙칙 소금을 입속에 칙칙칙 소금을 입속에 칙칙칙 오 스물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광고도 받았겠다 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거 받을수록 좋죠? 다 나있게 착하지 미식이 착하지 미식이 착하지 와 죽여 죽여 이거 보세요 이게 얼반컨크리트에서 나온 외건이자 의자인데 캠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차야 마차 마차 의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거 이거 움직이는거니 지금 바퀴 바퀴가 굉장히 튼튼해요 제대로 한번 이게 잘 되는지 볼게요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있죠 브레이크 있네 여기 이게 브레이크잖아요 이게 이제 150키로까지 이렇게 앉을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안정상으로 150키로니까 성이 딱 두 명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요 좋아요 오오오 오케이 아 튼튼합니다 우리 미식이가 미식이가 아주 튼튼하네요 튼튼해 그렇지 그래서 어반컨크리트에서 하는 후레이팬같이 생긴 고기구이인데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아 딱 장거장치 있네 이렇게 딱 좋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칙칙칙 오오 야 이 새우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새우 아 죽겠다 진짜 먹고싶다 아 이걸 넣으면 되는거 아니야 오오이씨 두개 여기다 칙칙칙 오 좋아 뜨겁지 않네 와우 오우 와우 어머나 이렇게 좋을 수가 오우 허리가 아주 좋아요 자 옷이 붓구요 맥제를 칙칙칙 해 이거 보는 사람은 90% 모태솔루지 야 야 야 혼자 캠핑이나 해라 먼저 캠핑만 해라 한 번 열어볼까요 어느정도인지 아 이것도 새우에요 새우 와아아아 와 씨 보여요? 잘 보여? 이게 불을 이렇게 세게 하면 안돼요 원래 여러분들 하아아valuation 하-하-하-하-하-하-하-하-하X잠 하-하ㅏ-하-하-하-하 냄새소리 이씨 해라 열어볼게요 열어볼게요 이게 사실 이런 화로에 안 굽고 숯불 위에다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숨기기 급해서 빨리 했는데 그런데도 죽인다 한강이나 벚꽃핀재에 이거 외관 많이 끌고 다니는데요 짐 들고 다니다가 딱 앉아가지고 키 168 피부 하얗고 승무원이신 분 여행 다녀오시고 이제 앉으세요 오늘 삼겹살 좋아하세요? 샘젠? 샘젠 좋아하세요 요새 해외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한식을 많이 못 먹었구나 메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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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곰이 마늘 먹고 미인도 했거든요 샘젠 여기에 지금 뜨근 뜨근한 지금 뭐 불이랑 모기도 없고 벌레도 없는 딱 좋은 날씨에 바람불면 딱 시원하고 벚꽃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폈어 동서남북 갑자기 드라이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싱아 드라이브 갈래? 아 이거 온오프 좋아 이싱아 앉아 이싱아 매군에이 무슨 라면? 신 라면 라면을 칙칙칙 칙칙칙 여기에 신 김치를 칙칙칙 상남자는 라면 후 무는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칙칙칙 자 이만큼 퍼서 입 들어가 자 서울대생 친구들 다 잡아와 너 서울대생이지 야 스펙이 좋아 스펙이 좋기 때문에 미팅이 많이 잡혀 서울대생 또 여자들이 로망 있지 근데 진짜 만나보면 개친다니까 자 대충 이제 여성분들이 뭐 숙명여대 퀸카 신성여대 뭐 우유녀 이화여대 백조녀 자 제가 딱 나눌게요 전반전 후반전 있습니다 자 전반전은 찻집 후반전은 술집입니다 자 전반전 절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앉지 마세요 무조건 대각선 내가 맘에 드는 사람이랑 대각선을 앉아 왜냐 나 너한테 관심 없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요 제가 딱 앉았어요 알아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앉았어 만약에 내가 앉았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눈에 힘풀어 서울대 철학과 유태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매의 눈 혹사아이 확소아이 확사아이 바깥쪽 보는 거야 매의 눈으로만 쳐다봐 관찰만 해 오른손 잡인지 왼손 잡인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웃는지 그냥 훑어 두번째 아예 무시해 젓가락 앞에 있는 사람한테 줘 자 전반전 끝 별거 없어 그냥 관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후반전 여기서 역전 자 술집 갔어 술 마셔 오케이 끝까지 대각선에 앉아있어 술 마셔 짠 그러다가 언젠가는 화장실 갈 타이밍이 올 거야 남자들끼리 여기서 잘 들어 여기서 역전이야 하람 자툼 술 취하면 팔꿈치 술 취하면 팔꿈치 노노노 우린 절대 버텨 견뎌 견뎌야만 미녀를 얻을 수 있어 팔꿈치 이마 금지 머리에 손 자 또 중요한 게 뭐 있어 기세지 소변 눌때 참았던 거 다 쏟아내 힘 꽉 쪄 단전에 어 힘빵 여기서 끝이야 자 우리가 다시 남자들이 돌아오잖아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남자들 다 이러고 와요 난 어떻게 본다 난 등장부터 이미 끝났어 보여 끝이에요 여성들끼리 눈치 보죠 그다음부터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 앉는 거야 이제 기회가 왔어 옆에 딱 앉자마자 그때부터 시선은 어디로? 그녀에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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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하시죠 추억 쌓으세요 서로 마음이 마그네틱 백화점은 요새 가족들이 많이 와가지고 점심 먹고 뭐 이렇게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 알죠? 여행하는 거 알죠? 근데 가끔씩 아이들이 울어요 아이들이 울 수 있어 아이들이 울 수 있어 아이들이 울 수 있어 It's a natural organic magnetic 근데 이제 부모님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만난 부모님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어요 Like a threat 아빠가 진짜 단호하게 유치원 안 보내 유치원 이제 안 갈 거야 집에만 있어 그건 아니지 안 보낼 거야 유치원 이제 가지마 유치원 끊을게 얘들 바로 그치고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바로 이랬어요 난 그거 보고 느꼈거든요 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야 나 같은 교육 방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제 아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유적토가 아 아 아 운다? 저 당황 절대 아니에요 왜냐 저번 브이로그를 말했지만 이미지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됐고 전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저 애 다 키웠어요 이미 저 애 다 키웠어요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울잖아요 정토야 정토야 중요해요 울음소리 템포에 맞춰 할 때 오버스크림 뛰어넘는 거지 그럼 애가 울다가 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알아요 울다가 아 갑자기 안 들려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어때요 직설적이죠 몸에 와닿죠 아 나는 울어도 우는게 아니구나 바로 아 아 아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성장 성장 Grow up 근데 만약 이게 힘들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다 딱 말해 야 운다 울어 그럼 딱 이게 어 이제 엄마 없어 응 이제 아빠도 없어 나 이제 아빠 안할래 누구세요 아유 누구세요 왜그래요 누구세요 성장 내가 백화점 같은 데서 울면 혼자 되는구나 내가 다 깨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4월달에 연애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서울대를 나왔지 하지만 남자만 있었지 4월달에는 여친 사귀고 싶어 책들도 사서 읽어보곤 했었죠 그러나 책과는 너무나 다른 여자관계로 나 힘들어 키스하는 법도 난 책으로 배웠죠 하지만 말도 못 꿀죠 그러다 마랑티비 봤죠 연애 강의를 나는 배웠죠 그래서 바로 나는 미팅을 나가요 이제는 여친 사귈래 딸라라라라따라라 그리곤 그리곤 대각선 안줘요 내의 눈으로 탐색전을 펼치고 2차로 나가요 음 이제 후반전이 중요해 화장실 가사 난 소변 너요 남자들 남자들 키를 다 죽여놔야만 해요 손을 머리 뒤로 그리고 손싸요 그러다 자리 돌아오면 그녀 앞에서 앉아 째려봐요 밑잔을 남기는지 난 자세히 봐요 그녀가 취해야 해요 그러다 아침이 다가와 나는 그역에 개카통 날려요 선지고 순대고 내장고 하면은 그녀와 사길 수 있죠 딸라라라라라 chez poly 부끄러 집 축하 축하 sens 축하 축하 dorme